주차장 저 앞에 트럭이요. 저 트럭 잘 보세요. 저 트럭이... 트럭 운전자... 70... 70대 연세 드신 분이세요.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. 흐흐... 빵! 아... 이따 나오시지! 에이! 저 때는 나이는 몰랐어요. 나이를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70 좀 넘으신 분이에요. 아이, 좀 미안하다고 그러지. 거기 이렇게... 아이, 그런데 그냥...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냥 내비둬야 되는데 좀 화가 나셨어요, 쫓아가요. 저럴 때는 그냥 그래, 급한가 보다가 그래야 되는데요. 잡아야지? 그냥 내비뒀어야 돼요, 내비뒀어야 돼요. 그런데 가서 좀 따져야 되겠어요. 그렇게 급하게 나오면 어떡해요? 경우에 없잖아요, 그렇죠? 미안하다고 비상기념한테 좀 치지. 가서 좀 뭐라고 따지려고. 그런데 따지는데... 어? 무시하고 그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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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씨, 뭐야? 으이씨. 어?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냥 가? 으이씨, 뒤졌어. 뒤졌어. 예... 지금 저 행동이 뭔가요? 지금 저 행동. 내가 가서 따지는데... 가서 막 따지는데. 나를 무시하고... 무시하고... 아, 미안하다고 그랬어야죠.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아, 좀 내려서 미안해요, 미안해요. 그런데 저렇게 그냥 가면 되겠어요? 지금 저렇게 밀어붙이면 여기서... 어휴! 예... 처음에는 특수폭행이었다가 위험한 자동차잖아요. 특수폭행이었다가 진단서 제출됐어요. 특수상해지요. 냉면집에서 30만 원에 좀 봐달라고 그러더래요. 그랬더니 자기 혼자 냉면 맛있게 먹고 있더래요. 아이, 참나. 특수상해지는 처벌이 무겁습니다. 벌금형도 없어요. 그리고 저건 보험도 안 돼요. 고의잖아요, 고의. 그리고... 이럴 때... 어? 이럴 때 그냥 속으로 욕해 주고... 그냥... 그냥 급한가 보다 그냥... 안 따라갔으면 어땠을까요? 그럼 나 다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을 텐데. 물론 저럴 때 화나죠. 화나죠. 아니, 미안한 소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물론 그렇죠. 그래도... 그래도... 굳이 경우에 없는 사람 상대를 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네요.